제가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강의 39번 주요문제 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화가 많이 났어 김지영입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정말 이런 느낌 알아? 어차피 나랑 사귀지도 않을 거면서 잘해주는 건 뭐야? 이 느낌이 난 너무 쎘고 옛날 생각이 자꾸 나네 아니 어차피 뒤에서 뒤통수 세게 칠 거면서 지금 왜 이렇게 잘해줘? 이런 느낌이 나는 너무나도 세게 온다 그래서 제 해설강의가 지금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인강하면 거의 역대급 아마 가장 짧은 해설강의가 업로드 될 거예요 88분인가? 제가 해설강의 여러분들 진짜 목숨 가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려고 해도 없더라고 내가 지금 이게 왜 화가 나냐면 자 봐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처럼 6월 평가원 이후 킬러 이슈 때문에 본문 자체의 난이도가 좀 떨어진 건 맞아 이해는 잘 될 수 있는 건 맞아 하지만 9평이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뭐지? 영어에서는? 선지가 굉장히 굉장히 날카로웠죠 근데 얘는요 내가 아까 막 문제 풀면서 혹시 심심하게 한번 가보세요 제가 선지 풀면서 막 웃었어 아니 이게 무슨 선지야?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했어 그러면서 화가 나고 잘해주지 않을 거면서 왜 지금 나한테 막 잘해주는 거냐고 제가 진짜 풀면서도 겁이 있어 이게 내가 오히려 지금 너무 대충 읽나? 막 눈을 비비적거리는 게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아니 아니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면 너네야 좋지 절대 평가니까 근데 이거 너 점수 아니다 내가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봤었던 문제 중에 가장 후... 그래요 해설방에 들어가 보지 말아요 제가 막... 아 이거 봐봐 이게 말이 되니 지금? 자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정답률입니다 야 21번이 74%야 야 주제 제목 보여 91% 9월 평가원 여기 50%밖에 안 나왔어 대략... 어법... 어법은 근데 요즘 쉬워지는 추세니까 아니 내가 진짜 충격적이었다니까 어휘 문제를 70%로 집어넣었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지금? 그치?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응? 사귈래? 하지마! 사귀지마! 얘랑 사귀지마 진짜 이 나쁜 놈이야 얘네 뒤통수 칠 놈이라고 이거 제가 출제하는 분들에게도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 아니 진짜로 막 풀면서 열이 받는 게 이건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인데 너무 쫄아서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쫄았어 아니 그래 올해 그래 사건이 터졌지 그래 킬러 이슈가 터진 것까지 그래 좋아 그래서 몸살여야 되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지문에서 몸살이는 되지만 선지까지 이렇게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할 거 아니야 심지어는 내가 어디까지 걱정이 뻗치는지 아니? 고3 교육청 모의고사지만요 고2 친구들도 한 번씩 풀어보는 모의고사예요 내가 고3 수준이 되나? 그럼 고2 친구들은 이런 거 풀면은 역시 난 잘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동생들 혹시 고2 친구들 동생들 있잖아 만약에 너네 중에 절대 아니라고 해라 너넨 알지? 그냥 가만히 또 냅두지 말고 우리 가족인데 쟤도 한 번 당해봐야지 이러지 말고 아니잖아 이게 말이 돼 지금? 빈칸 두 문제 30일, 30일, 70, 70일? 이게 지금 뭔지 알지 너네? 9월 평가원 여기 20%대 여기 20%대 이러지 말지요 좀 출제하시는 형님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분들 진짜? 순서배열 63%야 에이 9평은 여기 40몇 퍼였나?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되죠 이 안 되죠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배신 때릴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변별 못하시니까 분명히 또 안 그럴 거면서 그래서 제가 역대 가장 짧게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 주시고 그나마 찍은 문제들에서는 그래도 뽑아낼 건 뽑아 냈으니까 잘 잡아내주시고 아 추천문항 역대 가장 적은 추천문항이다 진짜 제가 웬만하면 다 보라고 하거든 쉬워도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건 쉬우면 안 봐도 돼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24번 심지어 이건 3점짜리였어 78%짜리가 난 진짜 황당해가지고 이건 화가 난 게 맞아요 웃지만 화가 난 게 맞아요 진짜 너무 좀 세게 내시고 세게 낸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9평 정도까지는 느낌이 있어 주셔야 우리가 좀 대비를 하지 뭐 대비를 할 게 해석과 단어밖에 없는 느낌이야 되게 조금 다른 게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다른 게 있는 게 이 노란색 29번 30번 34번 38번 이 4개는 봐라 얘들아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시고 네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열심히 찍어 놓긴 했으니까 에이 승질나 진짜 아 정말 자 역시 그래도 할 걸 합시다 V단어 화이팅 뭔지 알죠 이번에 V단어는 뭐 지문이 쉬워서 좀 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 우리 V단어에서 했었던 것들이 되게 치명적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치명적으로 근데 그래 아무튼 자 granted 뭐 했었지 얘들아 또 주다 수여하다 이거 말고도 뭔가 당연하게 인식할 때 쓰는 말이지 21번에 가시면 제 설명이 남은 게 있어요 당연시역이다 근데 실제로는 당연한 게 아니니까 이건 당연하게 여기입니다만 이걸 기대하는 문장이 또 나왔다고 이거 뭐 V단어는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올인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최근에 저랑 그 V스피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또는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가 이거 되게 자주 말씀드렸죠 아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주어는 동사하다 이건 해석으로 뭐 뭐처럼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 관심사가 있구나 글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 23번의 첫 문장 as well V단어 수거편에 제가 이거 뭐라고 써놨냐면 얼소랑 똑같은 느낌으로써 순서사비 문제에서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23번 나오지만 순서사비에서 개중이하게 나왔다 이걸로 문제가 풀린다 알고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죠 V단어 수거편에 들으면 들어가 있는 건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필요 안에 있다 이러면 큰일 나지 부정적 뉘앙스가 느껴져야 돼 어려움에 처한 힘든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선지로도 나왔다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렇지 90퍼야 90퍼 아니 뭐 듣기평가야 뭐야 지금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지금 카운트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수가 있죠 뭐뭐를 고려하다 30번에 나와있고요 템테이션 진짜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죠 부정적 유혹 하면 안 되는 거 31번이 있었고 리미트도 조심해야 돼 이 문제는 쉬웠지만 다른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A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다 A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느낌이 좀 또 한 번 나왔었다 진짜 많이 강조하는 단어죠 제너럴이란 단어 이번에 뭐해 그 스몰 픽처랑 빅 픽처 지문 기억나니 빅 픽처 33번에 그래요 그럼 빅 픽처 그리고 제너럴 왜 나오는지 이해 돼야 돼 제너럴은 무슨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전체 이미지 빅 픽처 돼야 된다고 오리지날 또 이것도 이미지만 가지고 계시지 말라고 했었죠 오리지날은 독창적인 이라고 말로 할 수 있었어야 된다 34번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이거 여러분들 단어 알고 있는 거 저도 아는데 영영사전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 무슨 이미지야 체인지 뭔가를 바꾸다 또는 뭐뭐로 바뀌다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럼 에스벨 아까 나왔었던 거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36번 거 나왔던 거 아 거봐 넋놓고 있다가 이런 데 한번 털릴 수 있어야 되나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페이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했다 문제 들어가 봐 올인원에서도 선지에 나왔었죠 그 영화와 소설 사이의 관계 지옥의 묵시록 지문 아무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또 믿음 신념 이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죠 모르면 V단어 다시 복습하시고 아 되게 중요했죠 이번에 여기 38번에서 demanding 요구 수요 그만 좀 하시고 형용사라 아닌지 붙으면 부정리응성의 힘든 어려운 이거 좀 돼야 되나 그랬죠 마지막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날 수 있으니 얼기는 주장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전치다 for 들어가는 순간 어디에 찬성하다 로 바꿔 어디를 향해서 주장하다 어디를 향해서 지지하다 찬성하다 지지하다 로 바뀌어 V단어 수거편에 있다 argue against도 있어요 argue against는 뭔가를 반대하다 이 느낌이죠 됐죠 이번 시험은 해석과 V단어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저 문항 빼고는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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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잘 보신 분들 축하해 하지만 이거 아니야 정답률 보면 알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끝까지 열심히 해 더 센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더 센 말은 해설 강의 들어가면 제가 아주 막 노래 부르고 욕은 안 했다 화를 내고 재밌는 화가 안 있을 겁니다 그래요 김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